이게 참 공직선거의 선거사기뿌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특히 2016년에도 김진태 후보가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5%를 도덕질 당했다는 것은 2016년이면 새누리당 때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 때에 김진태 후보가 자기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이미 2016년에 전산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작업들이 다 완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그다음에 정당을 넘어 가지고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선관위 에게 부탁 내지 요구 내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선거 결과 와 관련해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남조선 선관위 내부의 부정선거 세력들이란 것은 역사가 아주 장구하다는 겁니다. 2016년 전에도 부정선거라는 것은 그런 남조선 선관위 내부의 부정선거 세력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실력 들을 이미 모두 다 인지한 상태에서 더불당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고 그 이전의 모든 작업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 그러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이 이렇게 부위가 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으면 그냥 국민들은 그냥 덜 느리고 북쪽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한쪽은 덜 느리도 안 세우고 한쪽은 덜 느리도 세워 가지고 몸 저 자기들끼리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 이러면 참 이 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걸 이제 한국인들이 이걸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저는 확신은 쓰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는 그냥 경제고 뭐고 다 골로 갈 겁니다. . 저는 정치가 무너지게 특히 선거 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뭐 선거가 상위 질서 최상위 질서죠. 그 상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밑에 모든 뭐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육까지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 그런데 이제 이게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공공제니까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안 하는 거죠. 심지어 뭐 윤 대통령조차도 비용을 치르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대형 유튜브들도 일체 언급 안 하죠. 그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순간 뭐죠 바로 채널이 탄압이 들어오니까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거 부정이 고차가 되면 누가 여러분 이걸 언급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가버리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뭐 나라가 꼴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뭐 나라가 꼴로 가게 되면 대개인이 다 뭡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런 발견 가운데서 2016년에 채널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진대 후보가 춘천시 여름 선거구의 15%의 조작값을 적용당해 가지고 사전투표 덕표소를 좀 빼앗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시력들의 모든 준비가 이미 2016년부터 모든 게 다 구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애통한 일이죠. 나라의 그런 법적 제도를 참 잘 만들어놨는데 모든 게 최악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3.15 부정선거가 발생한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그래도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서 법관들이 선관위 위원장이 됐는데 그 제도가 이제 한국인의 목줄을 다 죄게 된 거죠. 범행을 저지른 데 여러분들 형식적인 총대장이 재판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왔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완전히 뭐죠 그냥 선관위와 한 패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조계가 갖고 있는 그런 끈끈한 유대관계 같은 것이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전혀 견제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그냥 선거 부정에 관해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런 세력들이 완전히 그냥 전무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들고 일어날기도 힘들고 들고 일어나더라도 있죠. 어마어마한 재앙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덮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바람은 대통령이 그래도 검사생활을 30년 하셨고 검찰총장 출신이 가니까 선거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적어보면 사람은 적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겪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자식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 거냐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애통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 이야기죠. 어린 놈이 어린 놈을 탄핵해야 된다. 송영길 씨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여러분들 완성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못할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지게 된 거죠. 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어받거나 견제받지 않게 되면 폭주하게 마련인데 그 폭주하는 세력들이 가장 뭡니까 래디클한 격단적인 인물들이 장악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신문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예리하게 보게 되면 그냥 다 예고편입니다.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윤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저는 윤 대통령하고 동갑이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하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은 거칠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대학 교수님들 그렇게 대우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하이클래스였죠.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오신 분이고 또 본래 머리가 좋으시니까 물론 사법고시를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거야 본인이 머리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요인이 크겠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시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완전히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대학 시절에 만났던 서울의 아주 괜찮은 중3층 출신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그런 문제가 만났을 때 다투거나 싸우거나 쟁취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의지가 없는 겁니다. 시골 출신들 모두 없기 때문에 이왕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쟁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파이팅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타고난 태어난 배경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원래 대통령을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저분이 아주 반대되는 세력하고 맞서거나 이렇게 그런데 따르는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견뎌낼 수 있는 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간 거죠. 이제 대통령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딱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해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국민들이 더 많이 깨우쳐 가지고 참정권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될 건데 참정권을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넘기는 겁니다. 그냥 총 한 번 안 사고 총 한 번 싸우면서 싸우지 않고 그냥 나라가 그냥 왕창 도매감으로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법이 없냐 이야기죠. 기가 찬 거죠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오늘 일요일 아침에 좀 딱딱한 방송 드렸습니다마는 타이밍이 이때밖에 없다 생각해 가지고 어쨌든 오늘 자료를 정리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 준 제야 전문가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